명사를 대신하는 one, 그리고 i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명사를 대신하는 one과 it. 문장 보세요. Do you want a knife? Yes, I want one. 너 칼을 원하니? 음, 그래, 나는 칼을 원해. 그런데 a knife입니다. A knife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칼 중에서 아무 칼이나 말합니다. 바로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, 이때 one으로 받게 됩니다. 선생님이 좀 정리해놨습니다. 보통 부정관사, 명사 이런 경우에는 one으로 받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. 또 다른 문장 보겠습니다. Do you want a knife? Yes, I want it. 너는 그 칼을 원하니? 음, 나는 바로 그것을 원해. 정관사 더가 붙게 되면 바로 그것,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. 바로 그것. 그래서 it으로 받게 됩니다. 정리를 해놨습니다. 선생님이. it은 특정한 것을 나타내죠.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관사 더 플러스 명사는 이수로 받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. 대체적으로 부정관사 명사는 one으로, 정관사 명사는 이수로. 정리됐죠?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입니다. 원해는 하나, 둘, 셋, 이런 개념이 여전히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셀 수 없는 불가사 명사, 셀 수 없는 명사, 즉 물질명사, 추상명사 대신 쓸 수 없습니다. 문장 보겠습니다. We ate salt fish instead of fresh one. Salt fish, 소금에 절인 생선이죠. 우리는 fresh one, fresh는 신선한 이런 뜻이 있죠. 날 생선을 말합니다. 날 생선 대신에 소금에 절인 생선을 먹었다. 이어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fish를 대신하고 있죠. 이렇게는 쓸 수 없습니다. 표시가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fresh, 날 생선. 원 쓰지 않고 fresh 형용서만 써서 나타내도 좋고, 아니면 fresh fish 이렇게 나타내도 좋습니다.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입니다. 원, 복수명사에 대해서는 원주를 씁니다. 문장 보겠습니다. I prefer rather loses to fight ones. Prefer라고 하는 표현, to와 같이 씁니다. 못못보다 못못을 좋아하다. Fight ones. 요새 원주라고 하는 것은 loses. 장미를 나타내고 있죠. 복수이기 때문에 원주를 처리했습니다. 나는 흰 장미보다는 빨간색 장미가 더 좋다. 단수 형태인 원으로 써서는 안됩니다. 옳지 못한 표현이 됩니다.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빈칸에 원을 써야 할지, 혹은 이슬 써야 할지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, 이슬, 관사, 소유격, 형용사, 이런 것과 함께 쓰이지 않는다. 라고 하는 것입니다. 문장 보겠습니다. I have a book.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. The book is an expensive it. 이 답에 형용사 expensive가 쓰였습니다. 이렇게 안 쓰여요. It은 그 앞에 형용사가 올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엔 원을 써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. I like an apple.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. There is sweet it on the table. 닭조위에 달콤한 사과가 있다. sweet it,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. sweet one,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죠.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. 빈칸, 관사, 소유격, 형용사, 이런 것과 함께 쓰이지 않는다. 이렇게 용접하고 있는 것과 произошло 이번 ситуstop 저는 흔적 ін마다. 또 되는 거다. 그런데야, 이게 어쩔 수 없어. contract, 이렇게 보실 때 어른과 두ollow기 때문에 이미 3C과는 19%에 외에서 버린 것으로 보여요. 감사합니다.